런앤넌 오현진 팀장 지수가 2, 3% 움직이면 정말 아무 이유 없이도 종목들은 5, 6% 정도 움직입니다. 그만큼 변동성이 크죠. 변동성 장세에서는 대응을 잘하고 손이 빠른 사람들은 빠르게 수익을 축적할 수 있겠지만 그러지 못하신 분들은 손실이 계속해서 누적될 수 있습니다. 제가 항상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거 하나 보죠. 종목 압축. 종목 압축은 지금도 반드시 필요해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방망이를 좀 짧게 잡을 필요도 있긴 있어요. 종목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꾸준하게 종목을 끌고 나가시는 전략도 물론 취하실 수 있지만 대부분의 종목들이 시장에 연동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이 급등했다가 급락했다가 다음 주에도 이런 흐름이 또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종목도 정말 정신없이 흔들리기 때문에 일정 부분에 수익이 났으면 일단은 차익 실현을 하고 밑에서 다시 사든지 아니면 종목을 교체하든지 이런 전략으로 짜시는 트레이딩을 하셔야 살아남을 수 있는 시장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음 주에도 변동성장은 예상이 되니까요. 매매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기가 어려우면 분할 매수나 분할 매도로 대응하시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겠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주 시황 내용 제가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 두 가지를 준비를 했는데요. 화면을 통해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이제 시황 관련 점검입니다. 이번 주 시황 점검에서 제가 두 가지 준비를 했는데 첫 번째는 유로존 투자자 신뢰지수고요. 두 번째는 소비자 물가 지수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심리와 관련된 지표고요. 두 번째는 물가 지표이기 때문에 뭐와 연관되죠? 금리 인상.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감과 직결될 수 있는 이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유로존 신뢰지수 투자자 신뢰지수부터 보겠습니다. 여기 세 가지의 선이 있는데요. 제가 주력적으로 볼 건 이거예요. 주황색 선입니다. 여기 보시면 센틱이라는 표시가 되어 있어요. 투자자 심리지수가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제가 전에 한두 번 정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주식은 뭐죠? 심리입니다. 심리. 심리를 지배하는 자가 주식을 잘할 수 있는 거죠. 기술적 분석의 대부분은 다른 투자자들의 심리를 파악하는 거예요. 이동평균성 골든크로스, 매몰대 돌파. 이게 다 투자 심리와 관련된 거거든요. 그래서 투자자 신뢰지수가 주가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유로존 같은 경우에는 국가 단위가 크죠.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 신뢰지수가 유럽지수뿐만 아니라 미국이든 중국이든 국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 주황색 선을 보시면 코로나 이후에는 급격하게 회복이 됐어요. 아 이제 코로나 이후에 경기가 좋아진다. 좋아진다. 좋아지겠지? 이런 기대감이 커졌다가 그런 기대감이 약간 꺾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투자자 심리수가 계속 우아향을 하는데 지수가 계속 반등했던 적은 없어요. 그만큼 투자자 심리지표는 주가에 큰 영향을 끼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유로존뿐만이 아닙니다. 미국도 그렇고 국내도 그렇고 최근에 투자 심리가 약간 꺾이는 듯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표가 반등하는 시기를 눈여겨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주황색 지표가 꺾이고 있기 때문에 이 선이 최소한 횡보 이상으로 움직임이 나와줘야 시장의 투자 심리가 조금 더 개선될 수 있으니까요. 투자 심리가 중요하다는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볼 내용은 이건데요. 한국 소비자 물가 지수입니다. 코리아 CPI, 코리아 코어 CPI, 물가 지표, 근원 물가 지표와 같이 제가 표시를 해드렸는데요. 중요한 건 2021년 코로나 이후로 계속해서 우상향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글로벌 시장의 가장 큰 악재는 인플레이션입니다. 인플레이션이 뭐죠? 물가 상승입니다. 특히 지금 보면 곡물도 비싸고 유가도 올라가고 환율도 올라가고 자산가격 다 올라갔어요. 안 올라간 게 없어요. 이게 소비자 물가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은행이 어때요?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죠. 지금 시장의 컨센서스는 내년에 한국은행 두 차례 기준금리 인상입니다. 그러면 기준금리가 1% 이상까지 올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금리가 올라가면 뭐가 문제가 생겨요? 바로 대출 문제 생깁니다. 지금 대출 많으신 분들, 변동금리이신 분들은 대출을 축소하실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 결국은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겠죠. 금리가 인상되는 시기에 시장이 꾸준히 우상향을 보이기도 쉽지는 않습니다. 금리가 인상된다는 건 뭐예요? 돈의 가치가 높아진다라는 거죠. 높아진 돈의 가치, 돈이 어디로 갈까? 투자 자산에서 은행으로 옮겨가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결국 시장에서 자금이 빠지면 수급이 무너지면서 조정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큰 폭의 어떻게 보면 등락도 최근에 있었지만 정고점까지 시장이 가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금리 인상. 미국에서는 테이퍼링. 이런 이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역시 이렇게 소비자 물가 지수가 계속해서 올라가면 금리 인상 시기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또 직접적으로 국내 증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 지표를 앞으로 보자라는 관점이에요. 첫 번째는 투자자 심리 지수. 두 번째는 물가 지수입니다. 이 두 가지 지표. 투자자 심리 지수는 지금 꺾이고 있죠. 좀 반등하는 모습이 나와주는 게 좋고요. 물가 지수는 계속 올라가고 있죠. 좀 꺾이는 모습이 나왔을 때 시장이 환호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니까요. 이 두 가지 지표의 흐름을 보시면서 시장을 대응하면 시황을 판단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